들으면 들을수록 운이 좋아지는 책춘함 TV 오늘의 추천도서는 How to read a book 스스로 키우는 독서력, 교사 없는 독서법 모티머 제이 에들러, 찰스반 도렌지음, 독과의 농김, 물과습 출판사입니다 세계적인 독서법에 관한 스테디셀러입니다 책춘함 나비스쿨을 함께 하고 있는데 그리고 여러가지 북고층이나 북살롱 프로그램들로 함께 하는데 왜 독서법에 관해서는 좀 말을 많이 안 해주냐고 말씀을 주셔가지고 네, 한번 독서법에 관한 좋은 책으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렇게 책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으로 책을 읽는 법 빠른 시간 안에 책을 선택하는 법 체계적으로 잘 읽는 법 분석하며 읽을 내용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법 독서습관을 기르는 법 중심문장 찾는 법 집중하며 읽는 법 요점 정리하는 기술 비평하는 법 저자에게 질문하는 법 소설처럼 모든 책을 같은 방법으로 읽지 말라 분야별로 다르게 읽어야 효과적으로 읽을 수 있다 한 주제로 여러 권의 책을 비교함에 읽는 최고 독서법 통합적 독서법을 알려준다 자신의 능력 안에 있는 책은 많이 읽어도 실력이 늘지 않는다 능력 밖에 있는 책 당신의 머리를 넘어서는 책을 읽어야 향상된다 어려운 책을 읽을 때는 처음부터 모두 이해하려고 애쓰지 말라 두 저자는 이제 책을 아무래도 잘 읽는 분들이겠죠 모티머 제이 에들러는 뉴욕 출성의 철학 박사이며 저술가로 콜럼비아 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대학의 교수를 거쳐 시카고 대학 법 철학 교수를 역임했고요 미국 철학협회까지 설립을 한 그런 인물이라고 하시고요 자 찰스반 도레는 역시 뉴욕 대생으로 콜럼비아 대학에서 철학 수학 영문학을 전공하고 같은 대학 영문학과 교수를 역음하고 브레테니커 백과사전 부사장을 지낸 분이라고 합니다 자 머리말 들어갑니다 교사 없는 독서법은 1940년 초에 처음으로 출판하였다 출판하자마자 놀랍게도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그 후 1년 이상 베스트셀러 목록의 정상을 차지하는 기쁜 일이 일어났다 그 후 다양한 판형으로 꾸준히 출간되었고 프랑스어, 스웨덴어, 독일어, 스페인어, 이태리어 등으로 번역되었다 그런데 현 세대를 위해 이 책을 수정해서 다시 출간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지난 수십 년간 이 사회에서 일어난 변화와 이 책의 변화 두 가지를 틀 수 있다 오늘날은 예전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까지 마치며 텔레비전, 라디오, 인터넷 등 다양한 미디어가 대중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해서 문맹 인구는 줄어들었다 소설유를 즐겨 읽던 기호도 소설 이외의 책들로 그 폭이 넓어졌다 교육지들은 어린 학생들에게 읽기를 가르치는 것이 영원한 교육의 과제임을 시인했다 미국 정부는 70년대 일을 위해 많은 기금을 지원했고 그런 노력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다 어린 학생들이 읽기 방법을 배우게 된 것뿐 아니라 어른들도 보다 빨리 잘 읽을 수 있다는 속도에 커다란 관심을 가졌다 그러나 지난 몇십 년 동안 변하지 않은 것도 있다 그 하나가 모든 책을 똑같은 속도로 똑같이 읽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책을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절한 속도로 읽는 능력을 갖춰야 책을 제대로 읽는 것이다 300년 전에 파스칼이 말했다 지나치게 빨리 읽거나 느리게 읽으면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다 최신 개정판인 본서는 속도계 문제점과 그 해결 방법도 다루었다 때로는 천천히 읽는 것이 더 잘 읽는 것일 수도 있다 또 하나 변하지 않은 것은 불행히도 초등학교 수준 이상의 책 읽기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읽기 교육을 위한 투자는 대부분 초등학교에서 이루어진다 그 후 보다 고차원적인 단계의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다소 정형화된 훈련이 필요하다 1939년 콜롬비아 사범대학의 제임스 머시엘 교수가 월간 애틀란틱이라는 잡지에 기구한 학교 교육에 실패라는 글에서 다룬 이야기는 사실이며 여기서 인용해 보겠다 학생들은 모국어 읽는 법을 효과적으로 배우고 있을까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 전체적으로 볼 때 초등학교 5, 6학년까지는 읽기를 잘 배운다 그 수준까지는 일반적으로 꾸준히 실력이 향상된다 하지만 그 후에는 항상 곡선이 멈춰버린 것처럼 평평해진다 6학년이 되면 효율성의 한계에 도달하기 때문이 아니다 그 이상의 학생들이나 어른들도 특별히 지도하면 대단히 향상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렇다고 6학년이 되면 웬만한 것들을 잘 읽는 것도 아니다 상당수의 고등학생도 인쇄된 종이에서 그 의미를 찾는 어리석음을 범하느라 제대로 읽지 못한다 그들은 더 잘 읽을 수 있다 그래야 한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 일반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상당히 많은 책을 읽고 대학에 가면 더 많이 읽는다 그런데 다 읽지는 못하는 것 같다 단순한 소설류는 재미있게 읽지만 신중하고 절제된 논쟁이나 비평이 필요한 문단은 멀리한다 평균 수준의 고등학생은 그 문단의 중심 사상도 파악하지 못하고 논쟁이나 설명에 강조한 종속관계도 찾아내지 못한다 대학은 다니지만 읽기는 여전히 초등학교 6학년 수준에 머물러 있다 몇십 년 전에도 본서가 필요했다면 지금은 그 필요성이 더 커졌다 책 읽는 방법에 대한 새로운 이해, 복잡한 독서 기술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정리하고 분석한 내용 다른 유형의 독서마다 융통성 있게 적용시킬 수 있는 기본 원칙들 등 지난 책에서 충분히 또는 전혀 다루지 않은 내용들을 다뤄야 할 필요성이 커져 본서 개정판을 낸다 자 이 책도 실용서에 속하니까요 실용서적 읽는 법 들어가 봅니다 실용서적의 종류 두 가지 실용서적에 대해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책만 읽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라는 점이다 이론서적은 책 속에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 그러나 실용서적이 다루고 있는 문제들은 실제적인 행동으로 풀어가야 한다 돈 버는 법을 알고 싶은데 친구 사귀는 법이나 리더가 되는 법에 관한 책을 읽는 것은 도움이 안 된다 똑같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책이지만 말이다 행동으로 직접 옮겨보지 않고서는 아무 문제도 풀 수 없다 즉 실제로 돈을 벌어봐야 해결이 된다 예를 들어 이 책을 보자 이 책도 실용서적에 들어간다 당신은 책 읽는 법이라는 문제를 풀고 싶을 것이다 그런데 이를 확실히 터득하기 전에는 그 문제를 풀었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 이 책은 문제를 대신 풀어주는 그런 책이 아니다 도움을 줄 뿐이다 실제로 이 책뿐 아니라 다른 많은 책들을 읽으며 실천에 옮겨보아야 한다 그래서 행동만이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이야기한 것이다 그리고 행동은 책 속이 아니라 세상사리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모든 행동은 늘 시간과 장소와 같은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일어난다 행동이란 것은 언제나 일반화되어 있을 수 없다 행동에 앞서 내리는 판단은 더욱 특별할 수밖에 없다 그런 특정한 상황들을 말로 표현할 수 있다 해도 일일이 그럴 수 없고 책 속에서도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실용서적의 저자는 독자들이 행동을 해야 할 구체적인 상황을 하나하나 그릴 수 없기 때문이다 아무리 도움을 주고 싶어도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충고까지 줄 수 없다 똑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만이 그런 충고를 해줄 수 있을 테니 말이다 하지만 실용서적도 특별한 상황에 적용시킬 수 있는 다소 일반적인 원칙들을 말해줄 수 있다 그런 책을 활용하려는 사람은 그 원칙들을 특정한 상황에 적용시켜 그대로 하려면 실제적인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한다 다시 말해 독자가 그 원칙을 실제로 적용시키려면 책의 내용에 독자 나름대로 살을 붙여야 한다 그 특정한 상황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하고 그 상황에 그 원칙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 원칙, 즉 규정이나 제안, 어떤 일반적인 지시사항을 담고 있는 책이 실용서적이라는 것은 이미 알 것이다 하지만 실용서적은 원칙 이외에 더 많은 것을 담고 있다 원칙들을 뒷받침하고 있는 원리들을 이야기하고 그것들을 보다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책 읽는 것에 관한 이와 같은 실용서적은 문법적, 수사학적, 논리적 원리들을 간단히 설명하면서 원칙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원칙을 뒷받침하고 있는 원리들은 보통 과학적, 즉 이론적인 지식의 단편이라고 할 수 있다 한마디로 어떤 사물에 대한 이론이다 결국 우리는 뭔가를 연결짓는 이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원칙들이 그대로 훌륭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이론적인 원리들 말이다 그래서 실용서적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진다 이책이나 요리책, 운전학습사와 같은 책들은 기본적으로 원칙들을 제시한다 다른 내용이 들어있다 해도 그것은 원칙을 제시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다 명절어 갈 수 있는 책은 별로 없다 또 다른 실용서적은 주로 원칙을 이끌어내는 원리들에 관한 것이다 훌륭한 경제, 정치, 윤류 등의 서적들이 여기에 속한다 이러한 구분이 정확하고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같은 책 속에 원리와 원칙이 동시에 들어갈 수도 있다 이때는 주로 어느 것을 강조하고 있느냐에 따라 분류가 된다 이렇게 두 가지로 책을 분류하는데 별 어려움은 없다 어느 분야 간 원칙을 제시하는 책이라면 실용서적으로 분류가 될 것이다 원리들 이야기하고 있는 책들은 처음에는 이론서적처럼 보인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론서적이라고 할 수도 있다 어떤 실용적인 문제에 대한 이론을 다룬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책은 실용서적으로 구분해야 한다 단어는 문제의 본질이 인간이 더 잘할 수 있거나 더 못하게 되거나 하는 인간 행동 분야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원칙서라고 할 수 있는 책을 읽을 때 눈여겨 찾아보아야 할 것은 원칙들이다 원칙은 대체로 평서문보다 명령문으로 곧장 표현된다 우물을 파도 한 우물을 파라라는 식으로 명령을 한다 또는 우물을 파도 한 우물을 파야 한다는 평서문으로 말할 수도 있다 두 가지 형식 모두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꼭 두드러져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명령문이 좀 더 강조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평서문이든 명령문이든 원칙이란 특정한 목적을 위해 어떻게 하라는 일종의 충고이므로 언제나 찾아내기 쉽다 저자가 사용하는 단어를 파악하라는 독서 원칙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는 충고다 여기서 좋다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읽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뜻이다 이 책과 같은 실용서적에 있는 논증들은 원칙을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알려주려는 것이다 저자는 독자를 설득하기 위해 원리들을 설명하거나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 예를 보여주므로 원칙을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설명한다 정말 이렇게 두 종류의 주장이 들어있는지 찾아보라 원리를 열심히 설명하는 것이 보통 설득력이 다소 부족한 듯하지만 장점이 하나 있다 그 원칙이 쓰인 예보다 그 원칙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를 더 잘 설명할 수 있다는 점이다 원칙을 뒷받침하는 원리를 주로 다루는 책에서는 주요 명제와 논증들이 마치 이론서적처럼 보인다 명제들은 뭐가 어떠하다고 이야기하고 논증은 그 사실을 입증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책과 이론서적은 중요한 차이가 있다 실용적인 원리를 설명하는 책을 읽는 독자는 풀어야 할 궁극적인 문제가 실용적, 즉 더 잘할 수 있도록 행동으로 옮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늘 글 뒤에 숨어있는 의미를 찾아내야 한다 드러내놓고 설명하지는 않아도 원리의 파생된 원칙들을 찾으려고 해야 한다 더 나아가 원칙들을 실제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도 터득해야 한다 그렇게 읽지 않으면 실용서적을 실용적으로 읽지 못한 것이다 즉 제대로 읽지도 못했고 이해도 못했으니 제대로 비평을 할 리도 없다 원리들을 보고 원칙을 찾아내 터득할 수 있다면 어떻게 행동하라고 충고하는 원칙들 속에서 그 실용적인 원리도 찾아낼 수 있다 이는 둘 중 어떤 부류의 실용서적을 읽든 그 책을 이해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을 말하고 또 비평의 궁극적인 기준도 제시해준다 순수한 이론서적의 경우 동의하거나 하지 않는 기준은 그것이 옳은가 아닌가 하는 문제다 하지만 실용적인 진리는 이론적인 진리와 다르다 행동을 위한 원칙은 그 행동이 효과가 있는가 그 효과를 통해 목표를 제대로 이룰 수 있는가 하는 두 가지 조건으로 실용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다 저자가 생각하는 독자의 목표와 독자가 원하는 목표가 다를 경우를 생각해보자 저자의 충고가 아무리 바람직한 것이라 해도 독자가 자신의 목표를 이루어야 한다는 면에서 본다면 결국 독자는 저자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셈이다 어떤 독자가 책을 주의깊게 제대로 읽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원칙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해도 그 독자에게 실용적인 책이라고 할 수 없다 이는 중요한 이야기다 어떤 실용서적을 읽을 것인지 판단할 때 독자는 자신의 기본적인 원리나 전제와 저자의 원리와 전제가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지 살펴봐야 한다 실용서적을 판단하는 기준은 목적이나 목표이다 칼 마르크스 같이 경제적인 정의에 관심이 없다면 그의 경제이론과 개혁에 대한 주장은 독자에게 실용적이지 못한 것이다 예를 들어 에드먼드 버크처럼 자본주의의 불공정함을 제거하는 것보다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독자라면 말이다 정말 그렇다면 공산당 선언과 같은 책이 터무니없이 잘못된 책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이러한 판단은 방법이 아니라 목표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아무리 방법이 좋다 해도 그 목표에 관심이 없거나 찬성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흥미가 없을 것이다 설득력 여기서 간단히 이야기하려는 것은 실용서적을 읽을 때 생각해야 할 다음 두 가지 질문에 대한 실말이다 첫째, 저자의 목적은 무엇인가 둘째, 저자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어떤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가 예를 들어 원칙들을 설명하는 책보다 원리를 풀어가는 책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가 더 어려울지 모른다 목표와 방법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실용서적을 이해하고 비평하기 위해 필요한 일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던 실용서적의 특성 한 가지가 생각날 것이다 실용서적에는 웅변조나 선정과 같은 특성이 섞여 있다 아무리 이론적이고 다른 원리들이 추상적으로 보여도 독자에게 가장 좋은 정부 형태가 어떠한 것이라고 설득하려 들지 않는 정치 철학 서적은 없다 도덕을 이야기하는 책도 선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충고하며 선한 삶에 대해 독자를 설득하려 들 것이다 이 책에서도 독자가 책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설득하려는 것이다 실용서적을 쓴 저자들이 왜 늘 선전을 하거나 선동과 같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책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는 저자가 제시하는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가 하는 것이므로 저자는 결국 독자의 인정을 받으려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자는 독자의 정신뿐 아니라 마음에도 호소를 한다 독자의 감정에 영향을 끼쳐 원하는 방향으로 독자의 의지를 움직이려는 것이다 사악하거나 나쁜 것은 아니다 사람을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설득해야만 하는 실제적인 사건의 본질이다 실용적인 생각이나 행동은 정신을 통해서만 일어나는 사건은 아니다 감정도 빼놓을 수 없다 마음에서 움직이는 것이 없이 행동으로 옮기거나 진지한 판단을 하는 일은 없다 만약 그렇다면 세상은 좀 더 살기 좋은 것이 되었을 것이다 지금과는 달리 말이다 어쨌든 이를 모르는 저자가 실용서적을 썼다면 그 책은 별 효과가 없을 것이며 독자도 이를 모른다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물건을 사버린 것과 같다 이런 선전에 현혹되지 않는 좋은 방법은 그 책이 무엇을 목적으로 선전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다 그런 의도를 알 수 없게 감춘 책은 정말 교활한 책이다 이성적인 판단을 흐리게 하고 마음의 호소라는 식의 선전은 무슨 약인지도 모르고 먹게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다 실용서적을 잘 읽는 사람 그 기본적인 어휘, 명제, 논증을 하는 사람은 그 속에 숨겨진 선전을 찾을 수 있다 즉 감정적으로 영향을 주려는 말을 찾아낼 수 있다 설득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그 호소력 있는 내용을 깊이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세일즈맨의 설득도 거부할 수 있다 물론 언제나 거부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생각 없이 충동적으로 물건을 사려고 할 때는 효과적이다 어떤 설득에도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독자가 있다면 아예 실용서적은 읽지 말아야 한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다 실용서적에 있는 실제적인 문제들의 본질과 선전적인 특성으로 인해 이론서적보다 실용서적의 저자는 그가 어떤 인물인지가 중요하다 수학이론을 쓴 저자에 대해서는 알아야 할 것이 없다 잘 썼든 못 썼든 그가 어떤 사람인지와는 상관이 없다 하지만 도덕적인 문제나 정치 논문, 경제 이론을 이해하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저자가 어떤 사람인지 그의 생애와 그 시대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아레스토텔레스의 정치학을 읽으려면 당시 그리스 사회가 노예 제도를 기초로 했다는 것을 미리 알아야 한다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읽을 때도 당시 이탈리아의 정치적 상황과 메디치 가문과 마키아벨리의 관계 등을 알아야 한다 홉스의 리바이어든을 읽을 때는 그가 영국이 내란을 겪고 있던 시기에 살았으며 사회적 폭력과 무질서의 병리적 압박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실용서적을 읽을 때 동의하려면 책을 읽을 때 던져야 할 네 가지 질문이 실용서적을 읽을 때는 조금 변형된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자 첫째 질문 이 책은 무엇에 관한 책인가 하는 것은 다르지 않다 실용서 정도 뭔가를 설명하고 있으므로 이 첫 번째 질문을 풀어가면서 그 책의 윤곽을 파악해야 한다 그런데 제 사원 측에서 이야기한 저자가 풀어가려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찾아야 하는 것이 실용서적에서는 더욱 중요해진다 이미 저자의 목적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다 저자가 무엇을 하고 싶어하는지 알아야 한다 저자가 하고 싶은 일이란 바로 독자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만들고 싶어하는가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상당히 중요한 문제임이 틀림없다 책춘함이 책춘함 채널을 하는 의도도 여러분이 애벌레에서 나비로 날아오르시기를 바라는 의도가 있죠 둘째 질문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 책의 의미나 내용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저자가 사용하는 어휘, 명제, 논증을 파악해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도 마지막 제 8원 측에서 이야기했던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저자가 제기한 문제 가운데 해결된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을 구분하는 것이다 이 원칙을 실용서적에 적용하면 저자가 의도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제시하는 저자의 방법을 찾아내 이해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실용서적에 적용할 때 제 4원 측은 저자는 독자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가를 파악하라는 것이고 제 8원 측은 저자는 독자로 하여금 저자가 원하는 것을 하도록 어떻게 제안하고 있는지 파악하라는 것이 된다 세 번째 질문 사실인가 하는 문제는 좀 달라진다 이론서적에서는 세상에 있는 사물이나 사건에 대한 저자의 설명을 독자의 지식으로 비교해봐야 답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독자의 경우가 일치한다면 옳은 이야기라고 인정할 수 있다 부분적이라도 말이다 그런데 실용서적의 경우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점은 저자가 추구하는 목적과 이를 이루기 위해 제시하는 방법을 독자도 옳다고 생각하는지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인정하는가 하는 것이다 네 번째 질문 책을 읽고 나서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문제는 전혀 달라진다 이론서적을 읽고 그 주제에 대한 생각이 다소 달라졌다면 뭔가 일반적인 견해가 수정된 것이다 뭔가 달라지지 않았다면 그 책에서 배운 것이 별로 없는 것일지도 모른다 어쨌든 꼭 커다란 변화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행위가 달라져야 한다는 뜻도 아니다 자 그래서 책춘함 북살롱 참여하시는 멤버들은 이때 참여하실 때 꼭 리포트를 쓰고 저자의 의견에 관한 여러분의 의견을 보고 새로 들어온 통찰이라든가 깨달은 점이라든가 새로운 관점들이 있냐고 꼭 여쭙는 이유죠 그러나 실용서적을 읽고 저자의 견해에 공감한다는 것은 분명히 행동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뜻한다 저자의 목적이 또는 방법이 괜찮은 것이라 인정하고 그렇게 설득당했다면 저자가 원하는 대로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이런 일이 항상 생기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는가 저자의 목적과 그 방법을 독자가 분명히 동의하면서도 실제로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어보자 이 책의 이불을 다 읽고 나서 1. 책을 분석하며 읽어야 한다는데 동의하고 2. 그렇게 읽기 위해 원칙을 따라하기로 했다면 이제 그렇게 책을 읽기 시작해야 한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게으르거나 싫어서 그런 것만은 아니다 실제로는 1도 2도 안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예외가 있다 예를 들어 초콜릿 크림을 만드는 법을 읽었다고 하자 초콜릿 크림을 좋아하고 저자가 초콜릿 크림을 만들겠다는 목표도 찬성하고 그가 만드는 방법에도 찬성한다 하지만 결코 부엌에 들어가지 않는 남성 독자라서 그 크림을 만들 일이 없다면 이런 예외는 실용서적의 유형을 구분해주는 중요한 이야기다 저자의 목적이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보편적인 것인지 아니면 특정 부류의 사람에게 해당하는 것인지에 따라 이 예외를 구분할 수 있다 저자의 목적이 이 책처럼 보편적인 것이라면 예외가 될 수 없다 하지만 특정 부류의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라면 독자는 자신이 그 부류에 속하는지 아닌지 먼저 판단하고 거기에 속한다면 그 저자가 말하는 대로 행동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그렇지 않다면 아마 그럴 의무도 없다 아마 그럴 의무도 없다고 한 것은 독자가 자신이 그 책의 목적과 연관 있는 부류에 속하는지 아닌지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실수를 저지를 가능성도 농후하기 때문이다 초콜릿 크림을 만드는 글을 읽은 독자는 자신은 그렇게 만들지 않지만 자기 아닌 다른 사람 자기 안에 같은 그런 다른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이처럼 바람직한 목적이고 가능한 방법이라고 인정은 하지만 막상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더 정확히 말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지 하고 미루는 것이다 물론 이는 읽기의 문제라고 하기보다는 심리적인 문제일 것이다 어쨌든 심리적인 요소도 우리가 실용서적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읽는지에 영향을 미침으로 잠시 다루어 보았다 좋은 책이 우리를 위해 해줄 수 있는 일 실용서적을 읽은 독자가 그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목표를 이해하고 거기서 권유하는 방법들이 효과적이라고 동의한다면 이제 그는 읽은 대로 행동에 옮겨야 한다 물론 여기서 이야기한 대로 책을 잘 읽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살펴보고 분석하고 읽고 통합적으로 읽기 위한 원칙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 만일 그렇다면 이 페이지까지 오지도 않았을 테지만 어쨌든 받아들인다면 전에는 한 번도 그렇게 읽어본 적이 없듯 열심히 책을 읽어야 한다 이것이 당신의 과제이자 의무이다 이 책을 읽고 나서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있으리라 믿는다 이제 당신에게 달렸다 여기에 써 있는 대로 하고 결실을 거둘 사람은 바로 당신이다 하지만 그 목적과 방법에 대해 아직 할 이야기가 남아있다 먼저 방법에 대해 살펴보자 방법이란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위에서 방법이라고 한 것은 책을 읽는 원칙 즉 당신이 책을 더 잘 읽는 독자가 되는 체계적인 수단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방법은 읽을 거리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적용시켜볼 읽을 거리가 없는 방법은 적용시킬 방법이 없는 읽을 거리처럼 무용지물이다 책을 보다 잘 읽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읽을 책이다 픽션이든 논픽션이든 문학서적이든 지식을 전달하는 해설서적이든 실용적이든 이론적이든 그 방법은 당신이 읽는 책 어느 것에나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사실 그 방법은 모든 책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떤 책은 그런 방법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앞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다시 분명히 짚고 넘어가려고 한다 단순히 책을 더 잘 읽고 싶어서 책을 읽는다면 책은커녕 글 한 줄도 제대로 읽을 수 없다 자신의 능력 안에 있는 책은 읽어도 실력이 늘지 않는다 능력 밖에 있는 책 당신의 머리를 넘어서는 책을 붙잡아야 한다 그래야만 정신을 확장시킬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배울 수 없다 따라서 책을 잘 읽는 것뿐 아니라 책 읽는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책을 찾아낼 수 있는 것도 독자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다 재미 외에 주는 것이 없는 책은 한가한 시간에 심심풀이로 읽기에 좋다 그 책에서는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다 물론 즐길 관리를 막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책을 더 잘 읽게 된다고 재미있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이다 알지 못하던 지식을 전해주는 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지식이나 정보를 얻기 위해 책을 읽는 것도 재미로 책을 읽는 것처럼 독자의 정신세계를 확장시켜주지는 못한다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책을 읽기 전보다 머릿속에 더 많은 것이 채워진 것뿐 정신의 상태는 본질적으로 그 전과 똑같은 것이다 양적인 변화는 있었지만 책 읽는 기술이 향상된 것이 아니다 이것 때문에 직순함이 함께 여러분과 함께 독서 토론 형식으로 책을 읽고 있는 거죠 새로운 관점을 출연시켜야 되기 때문이고 다른 관점들을 그러기 위해서는 들어봐야 되고 수용하고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통합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훌륭한 독자는 책을 의욕적으로 읽는다 능동적으로 열심히 읽는다 이제 그 외의 것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한다 읽기 연습, 특별히 분석하며 읽는 연습을 하려는 책도 독자가 의욕적으로 읽기를 요구한다 즉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는 것처럼 보이는 책이어야 한다 그렇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 여기서 이야기한 읽기 원칙들을 적용시키면 이해하지 못할 책은 없기 때문이다 물론 이 원칙들이 금세 기적을 일으킨다는 뜻은 아니다 독자가 얼마나 훌륭하든 늘 능력밖의 책들은 있게 마련이다 바로 그런 책들을 찾아야 한다 그런 책들이 책을 더 잘 읽는 독자, 최고의 독자로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책춘함 북살롱에서 여러분 상당히 수준 있는 책들을 함께 보는 이유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관점과 의식이 확장되려면 그 다음 레벨의 책들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어떤 독자는 생소한 분야의 책이 도전할 만한 책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 실제로 대부분의 독자들은 과학서적이나 철학서적이 바로 그런 책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이미 훌륭한 과학 명저들은 저자들이 용어나 명제, 논증을 분명하게 밝혀주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비과학 분야의 책들보다 훨씬 쉽다는 것을 이야기했다 시에서는 이런 장점을 찾아볼 수 없고 독자들이 읽기에 가장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호메로스의 작품이 뉴턴의 책보다 읽기 어렵다 호메로스가 보다 글을 쓰기에 더 까다로운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어려움은 나쁜 책을 읽을 때 부딪히는 어려움과는 다르다 나쁜 책도 읽기 어렵다 뭔가를 확실하게 파악하려고 노력하면 금세 다른 내용으로 넘어가 버린다 사실 확실하게 파악할 만한 내용도 없다 열심히 읽어봤자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책들이다 좋은 책은 열심히 읽으면 그 대가가 있다 가장 좋은 책이 가장 좋은 것을 줄 것이다 책으로부터 받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어렵고 좋은 책을 붙잡고 씨름한 대가로 책을 읽는 기술을 향상시켜준다 둘째, 좋은 책은 이 세상과 독자 자신에 대해 가르쳐준다 이것이 훨씬 중요한 대가일 것이다 인생을 배우는 것, 더 지혜로워진 것이다 지식이나 정보만 제공해주는 책을 읽고 나서 더 많은 것을 알게 된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다 더 지혜로워진다는 것은 인생은 영원하고 위대한 진리를 보다 깊이 깨닫게 된다는 뜻이다 그런데 몇 가지 해결할 수 없는 인간적인 문제가 있다 인간과 인간 사이, 그리고 인간과 세상 사이는 뭐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 관계다 자연과 그 법칙, 그리고 존재와 생성에 대한 최종적인 이해를 아직 아무도 얻지 못한 과학이나 철학 분야에만 해당하는 소리가 아니다 남자와 여자, 부모와 자식, 인간과 하나님처럼 일상적인 관계도 그렇다 아무리 생각해도 잘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다 위대한 책들은 이에 관해 좀 더 잘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생각하는 사람들이 썼기 때문이다 책 피라미드 서양 역사에서만 수백만 권의 책이 쓰여졌는데 그 중 99% 이상이 책 읽는 실력을 향상시키기에 미입한 책들이다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그 정도도 사실은 못된다고 봐야 한다 하지만 엄연한 사실이다 재미나 오락거리로 쓰여진 책들이 많기 때문이다 재미에도 종류가 다양하고, 정보도 여러 가지로 흥미를 불러일으키지만 이런 책들로부터 중요한 것을 배울 수 있으리라곤 기대할 수 없다 사실 이런 책들은 분석적으로 읽을 필요도 없다 훑어보기만 하면 된다 읽는 법과 인생을 모두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부류의 책이 있다 이런 책도 백권 중에 한 권, 아니 천 권 중에 한 권 아니 천 권 중에 한 권 꼴도 안 될 것이다 저자들이 신중을 기해 쓴 훌륭한 책들로 인류가 연구의 관심을 가지고 있을 만한 주제에 관해 독자들에게 의미 있는 깨달음을 전해주는 그런 책이다 모두 앞에야 겨우 몇 천 권 정도 되는 이 책들은 독자들에게 상당한 노력을 요구하며 한 번쯤은 분석적으로 읽어볼 만한 책이다 만일 책을 잘 읽는다면 그 책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 한 번 읽고 나서 책꼬지에 꽂아 놓으면 된다 어떤 내용을 확인하거나 어떤 사상이나 이야기에 대한 기억을 떠올려 보려고 하기 전에는 다시 집어들지 않을 책들이다 특히 이런 책들은 가장자리 여백 등의 중요한 사항을 기록해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다시는 그런 책을 읽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 책을 읽는 경험에 대한 정신의 반응으로 알 수 있다 그런 책은 정신세계를 확장시켜주고 이해력을 증진시켜준다 또 어떠한 신비한 과정을 통해 정신세계가 확장되고 이해력이 증진되면 그 책을 통해서는 더 이상 자신이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즉 그 책을 완전히 이해해서 더 이상 얻을 것이 없음을 알게 된다 몇 척권 안 되는 그런 책들 가운데 아무리 훌륭하게 읽었다 해도 다시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 뭔가를 주는 책들이 있다 아마 백권도 채 안 될 것이다 어떻게 이런 책을 알아낼 수 있을까 정말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지만 최상의 능력을 발휘해서 그 책을 모두 분석하며 읽고 책장에 꽂아주었는데 뭔가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작고 드는 책이 있다 놓치고 지나간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면 즉시 그 책을 꺼내 다시 읽어보면 된다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잊혀지지 않고 계속 생각하게 되고 그러다가 마침내 다시 꺼내들고 거기서 또 다른 놀라움을 맛보는 그런 책을 말한다 책춘함이 얘기하는 키북들이죠 한 권이, 백 권을, 천 권을, 만 권을 꿰뚫는 그런 책들이요 만일 앞에서 언급했던 두 번째 무리에 속하는 책이라면 다시 펼쳐들었을 때 생각보다 적은 것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동안에도 독자는 성장했기 때문이다 독자의 정신은 더욱 풍성해지고 이해력도 더 높아진 것이다 책은 변하지 않았지만 독자는 변했다 이런 경우는 다시 들여다보면 십중팔고 실망하게 된다 하지만 가장 훌륭한 책으로 분류되는 극소수의 책들은 다시 펼쳐들었을 때 그 책도 독자와 함께 성장한 것으로 보인다 마치 처음 읽듯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을 발견한다 그렇다고 전에 읽고 이해한 내용이 모두 무효화된 것은 아니다 전에도 진실했던 내용은 지금도 여전히 진실하다 다만 다른 면에서도 진실해진 것이다 그래서 사이토이토리는 좋은 책이라면 일곱 번을 반복해서 최소한 읽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또 책춘함도 여러분 앵콜 서적들을 다시 한번 들려드리는 이유기도 하죠 책이 어떻게 독자와 함께 성장할 수 있을까 물론 불가능한 일이다 한 번 출반되면 끝이다 하지만 이제서야 깨닫게 된 것은 책이 독자보다 한 수 위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전히 한 수 위일 수 있다 정말 위대한 책이기 때문에 여러 수준에서 읽을 수 있다 이전보다 이해력이 향상되었다는 느낌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책이 정말 독자를 끌어올린 것이다 좀 더 지혜로워졌고 좀 더 아는 게 많아졌다 해도 여전히 더 이끌어줄 수 있다 죽을 때까지 그럴 수 있을 것이다 우리를 이끌어줄 수 있는 이런 책은 분명 많지 않다 백권도 채 안 될 것이다 하지만 그 수는 독자에 따라 더 적을 수도 있다 인간은 가지고 있는 정신의 능력 외에도 다른 점들이 많기 때문이다 즉 각자 취향이 다르다 어떤 사람 마음에 드는 것도 다른 사람에게는 들지 않는다 뉴턴에 대한 선호도와 쉑스피어에 대한 선호도는 똑같지 않다 다시 읽을 필요 없이 잘 읽을 수 있기 때문에 뉴턴이 마음에 들거나 세상의 수학적 체계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서 뉴턴을 좋아하지 않을 수 있다 만일 찰스다인처럼 뉴턴을 좋아한다면 독자에게 커다란 영향을 주는 몇 안 되는 책 가운데 뉴턴은 있겠지만 쉑스피어는 없을지도 모른다 어떤 특정한 책이 확실히 위대하다고 단정 지으며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다 이런 가치를 지닌 몇 권도 채 안 되는 책을 독자 스스로 찾아내야 한다 책 읽기와 인생에 대해 가장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책 읽고 또 읽고 싶은 책 당신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을 책추남이 추천하는 책들이 이런 책들이죠 인생과 정신의 성장 어떤 책이 이런 책인지 알아내는 오래된 문제 하나가 있다 남은 여생을 무인도에서 살게 되면 필요한 물건을 가져가야 하는데 그 중 열 권의 책을 가져갈 수 있다면 어떤 책을 가져갈 것인가 책추남이 이제 하버드로 유학을 떠날 때 딱 세 권 들고 갔었다고 이야기 드렸죠 지금도 책을 많이 계속 공간이 감당이 안 돼가지고 빼야 되는데 자 이제 점점 그 우선순위가 눈에 보이게 되죠 그 목록을 정해보는 것은 유익한 일인데 읽고 또 읽고 싶은 책이 무엇인지 알아낼 수 있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런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주변에 흔하게 널려있던 즐거움과 정보 이해를 주는 원천이 단절된다면 그 인생이 어떨지 상상해보는 것이야말로 진짜 중요한 일이다 라디오 텔레비전 도서관도 없는 섬에 달랑 단 열 권의 책만 있다면 그런 상황을 상상하는 것이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정말 비현실적일까? 그렇지 않다 누구나 조금씩은 무인도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곳에서 부딪힐 일과 비슷한 일 훌륭한 인생을 살기 위해 자신의 내면에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라는 일에 도전받으며 살고 있다 인간의 정신에는 육체와 정신을 완전히 분리시키는 이상한 사실이 하나 있다 육체는 정신과 달리 한계가 있다 육체는 계속해서 힘이 세진다거나 기술이 무한히 발전하지 않는다는 데서 알 수 있다 그러나 정신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에는 한계가 없다 어느 일정한 나이에서 성장을 멈추지 않는다 노년기의 두뇌가 활력을 잃기 전까지는 정신이 기술과 이력을 발달시키는 능력을 잃지 않는다 인간의 가장 커다란 특징 중 하나다 실제로 호모사피엔스와 특정 단계를 넘어 정신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다른 동물과 구분짓는 주요 특징이다 하지만 인간에게 있는 이 커다란 장점도 커다란 위험을 가지고 있다 마치 근육처럼 사용하지 않으면 감퇴된다는 것이다 정신의 근육이 감퇴되는 것만큼 끔찍한 형벌은 없다 정신의 쇠태란 곧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매우 바쁘게 살던 사람이 은퇴 후 곧 죽는 것도 바로 그런 사실을 설명해준다 정신활동을 필요로 한 일을 함으로써 삶을 유지해왔는데 이를 멈추자 자신들의 내면 속에 그런 정신활동이 원천이 없어 죽음을 맞게 된 것이다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텔레비전, 라디오 등 즐거움과 정보의 자원도 인위적인 버팀목이다 인간은 외부의 자극에 반응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텔레비전이나 라디오와 같은 것들이 정신활동을 활발하게 해주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외부의 자극은 제한적이며 마약과 같다 거기에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더욱더 필요로 하게 된다 결국 아무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 그러면 내면의 원천이 말라 지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멈춘다 성장하기를 멈춘다면 죽음의 길에 들어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SNS나 여러가지 좋은 툴들로 우리가 독서력을 향상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날로그적인 이런 책과 같은 실제 손으로 쥐면서 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 우리가 자극되는 또 정신의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이 아날로그적 독서를 우리가 놓칠 수 없는 거죠 잘 읽는 것, 즉 능농적으로 읽는 것은 그 자체가 유익하고 우리가 하는 일이나 직업의 발전을 가져오는 데서 그 역할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정신을 살아있게 하고 성장하도록 만든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에는 추첨 도서 목록도 있고 독서의 수준별 연습 문제와 테스트도 있고 아주 책 읽기에 관해서 이렇게 망나하는 책인데요 책 읽기에 관심 있는 분들이 한 권으로 많은 좋은 지혜들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네요 책춘함 나비스쿨은 손안에 책 한 권이 일으키는 나비 효과를 믿습니다 애벌레가 나비로 날아오르는 책춘함 나비스쿨 설립을 위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댓글과 슈퍼땡스로 함께 해주시고 주변에 정말 도움이 될 만한 분들 세 분에게만 함께 선물로 공유해 주세요 그럼 그 세 분이 다음 세 분에게, 다음 세 분에게 그렇게 선물로 공유해 나갈 때 더 많은 애벌레들이, 더 많은 나비로 날아올라 이 세상이 아름다운 꽃들로 만발하는 책춘함 나비스쿨의 비전을 함께 현실화하시는 첫 걸음이 되실 것입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운이 좋아지고 나누면 나눌수록 행복해지는 책춘함 TV 오늘도 애벌레에서 나비로 비상하는 여러분의 날갯짓이 그 누군가에게는 멋진 행운의 나비 효과가 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눈사태처럼 몰려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렇게 책춘함 나비스쿨을 함께 듣고 계시니까요 그럼 내일 이렇게 될까요? 아멘